벚꽁의 진리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제 아공까지 했으면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라한인데 벚꽁의 진리는 이제 견성으로 확철되어로 나가는 거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지금 521페이지죠 벚꽁의 진리는 참나가 생각, 감정, 오감 을 알아차린다까지 지금 아공을 인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체험적으로 인가하면서 체험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은 이 체험을 하실 수 있는지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다 이 체험도 했고 인가도 하실 수 있나요? 생각, 감정, 오감이 아공 차원에서는요 생각, 감정,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거고 이건 초기불경에도 나와요 부처님한테 초기불경에서 일체 세계란 게 뭡니까? 하니까 육군밖에 없다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벚꽁은 반야신경을 생각하세요 반야신경은 벚꽁경전이에요 초기불경하고 달라요 이제 괴가 오온이 본래 공하다로 가버린다고요 그럼 지금 오온이 공하다를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왜냐? 지금 참나의 현전에 근거해서 생각, 감정, 오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 감정, 오감이 쪼그라들었죠 명상에 들다 보니까 생각도 줄어들고 감정도 줄어들고 오감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좋아요 그 관찰을 하면서 쪼그라든 걸 관찰하다 보니까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건 나무하위타불이라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아니면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아니면 몰라를 하고 있다면 몰라, 괜찮아의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미세한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만히 알아차려보면 참나가 51% 이상 강하면 참나 자리에서 알아차려보면 그게 참나랑 별개의 존재로 보이질 않아요 에고 입장에서 보면 나 밖에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볼 겁니다 생각도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나 밖에 존재처럼 느껴져요 에고 입장에서는 참나 입장에서는 에고와 생각, 감정, 오감의 전체의 작용이 그냥 통으로 하나로 보이면서 참나의 작용으로 보입니다 이게 통으로 인식된다는 상태예요 통으로 인식된 상태에서 이 말 나올 수 있나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가 만들어낸 내 우주의 전부이다란 말 하실 수 있나요 이미 충분히 자료는 나왔죠 내 우주에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었잖아요 이미 아공 차원에서 우리가 선정을 체험할 때 오포공 차원에서 지금 보면 일체를 참나 작용이구나 참나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내 우주를 수놓았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면요 자, 내가 경험하는 우주는 사실 내 우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뭐가 돼요? 온 우주가 돼요 내 우주가 사실은 온 우주라는 것까지 자각하셔야 됩니다 내 우주가 온 우주예요 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건 이 우주밖에 없는데 내가 경험하는 온 우주가 내 우주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온 우주에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더라 이 소리가 나옵니다 자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걸 이 선정에 체험을 하신 분들은 자, 가볼까요? 522페이지 법공의 진리 가볼까요? 어떤 게 알아지느냐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 이 체험과 이 개념이 합쳐지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은 이 마음법이 존재하는 모든 게 마음법이라는 모든 존재인 내 우주의 모든 존재인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더라 마음법은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으로써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마음법 하나하나가 독자적 실체가 없더라 이 펜 하나가 독자적 실체가 없더라 이게 좀 아공 때랑은 다른 소리예요 아공은 이놈이 무상하게 연기하니까 없더라예요 대승 차원에서는 이게 뭐예요? 법공 관점에서는 이게 참나의 작용이니까 독자적 실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나 아닌 물건들로 보이는 모든 것들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아차려서 내 우주에 존재하고 알아차림 자체가 공적 영지 공성이기 때문에 공인데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공적 영지란 말은요 공인데 알아차리는 공이에요 그냥 공이 아니에요 우주적 실체입니다 공인데 알아차리는 영원하고 시공을 초월한 실체에요 닉마파나 깍규파 티벳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달라이라마 쪽 입장과 달라요 이분들은 태어난 적이 없는 영원한 인과를 초월한 알아차리는 순수의식이라고 그래요 공성을 그걸 공적 영지라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쪽은 이론으로 파는 중간학파이기 때문에 그런 공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연기하니까 무상하니까 공이란 말을 해요 이건 아직 소승불교적 관점입니다 중간학파는요 소승불교적 관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대승으로 아직 못 넘어온 사상입니다 대승으로 넘어왔다는 건 참나부터 정확히 짓고 참나 일체 우주를 참나의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반야신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없이 반야신경을 번역하니까 다 엉터리죠 개판이죠 색적 시공이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색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소리예요 수상행식 오감이 그대로 열반이더라 오감이 그대로 열반이더라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마음법은 본래 불생불면에서 그대로 열반이더라 이거 아시겠어요 이 소리 안 나오면 반야신경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반야신경까지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일주보살이에요 아직 일지보살은 아니에요 일주보살 법공은 깨달았어요 일체 유심조는 깨달았어요 일체가 알아채린 내 의식의 작용이란 걸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생각감정감 바로 여러분 의식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모니터에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모니터는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일단 자명한 것은 여러분 모니터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내가 인식하니까 우주는 존재한다 그럼 이게 허망한 거냐 아니에요 객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 똑같이 반응하는 거 보면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추측으로 아는 거지 직관으로 아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직관으로 아는 거는 지금 이게 내 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결국 한참 나기 때문에 직관을 통해 나랑 같은 걸 경험할 거란 직관을 합니다 직관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측을 통해 분석을 통해 다른 사람도 나랑 같은 걸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관으로만 말할 수 없어요 추측까지 겸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우주 사정은 이거 다 자명하시죠 지금 여기 나로부터 한 생각이 일어나서 시간 공간 이원선이 창조되더라 내 우주는 내가 구성해서 만들더라 내 우주의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 이원성도 내가 만들어 내더라 아시겠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시다시피 제작에 대한 감성 제작에 대한 감성